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3일 수요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언제나 오전 라이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그동안 한 2년 가량을 상승 흐름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자 5만 전자에서 9만 전자를 앞둔 상황을 연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9만 전자를 앞두고서 최근 7월 달부터 해서 몇 달간 이제 폭락이 좀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30% 넘게 좀 빠진 그런 상황이죠 자 얼마 전에 6만 전자가 좀 깨지면서 현재 5만 7천원에서 5만 8천원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릴지 아니면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이 나와 준다면 언제쯤 기대를 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자 향후에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하겠으며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죠 그만큼 이 평단 관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저가의 매수 기회일지 여기까지 전부 다 오늘 좀 일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우선 우리가 좀 수급 현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수급 현황을 좀 보면 뭐 여전히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관을 보면 일단 기관은 거의 뭐 중립이죠 여러분들 그죠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해외 증시를 좀 안 볼 수가 없는데 자 일단은 뭐 나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신고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다우와 S&P도 여전히 견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특히나 우리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을 좀 보면 너무나도 좀 답답한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엔비디아가 반등하고 나스닥이 반등하고 뭐 지금 뭐 다우라든지 뭐 S&P도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코스피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죠 여러분들 어 바로 외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나서 결국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 우리나라 지금 이 시장이 저는 매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달러 강세가 좀 오면서 원화 가치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외인들이 우리나라 이 코스피에 투자할 이유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외인들의 수급 흐름을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은요 이 외인들의 수급을 좀 보면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7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7월 달부터 해서 제일 많이 매도한 주체들로 우리가 좀 수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뭐냐면 어 라이브에서 항상 드리는데 주가에도 추세가 있지만 수급에도 추세가 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요 지금 이 골드만삭스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6만원의 이탈까지 정말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도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시티그룹을 보더라도 시티그룹도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건 스탠디도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다가 현재는 지금 거의 뭐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외인들의 흐름을 좀 보면 지금 외인들도 바닥을 찾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좀 특이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오늘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74만 주나 되는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삼성전자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여러분들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 외인들의 수급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뭐 HBM 관련해서도 뭐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뭐 TSMC도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SK에닉스를 좀 보면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 외인들도 지금 뭐 SK에닉스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이 외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 문제는 삼성전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매도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매수세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수급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인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 외인들이 빨리 매수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요 일단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가 이 확정실적을 발표하죠 자 여기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어떤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냐면 자 HBM 관련해서 이래서 안 좋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라는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외국인들도 자 이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결국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뭐 HBM 관련해서도 보여준 게 없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보여준 거 없고 지금 오히려 지금 뭐 강력하게 좋았던 이 디렘 시장도 지금 뭐 중국의 뺏길 판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확정실적에서 뭔가를 좀 앞으로의 로드맵을 좀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이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빠르게 끌어올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 일단 우리가 바닥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도 우리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언제나 그랬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바닥을 찾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HBM4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변화가 오는지 지금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바닥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7월 11일 날 매도 타점 한번 안내를 좀 드리고 나서 여태껏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에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라이브에서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매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빚을 내더라도 우리가 예수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예수금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 익절 또는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삼성전자를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4년 넘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드렸던 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아마 제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건데 혹시라도 제가 최근에 매도 타점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7월 11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때 매도 타점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또 말로만 들으면 믿지 못하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라이브 영상을 짧게만 좀 보여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부랴부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일단 삼성전자 중요한 구간에 정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위치에서 과연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변곡점에 우리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그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RSI에 불이 켜진 날은 하락세가 무조건적으로 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RSI에 불이 좀 켜졌고 지금 이 상승 추세의 윗구간 이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을 그 가능성이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창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 라이브 영상이거든요 7월 11일 날 안내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분명한 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을 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태껏 매수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매수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외인들도 매도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바닥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외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될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인들이 수익을 볼 때 우리도 좀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이 주포 세력 누군가요 여러분들 외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외인들이 언제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바닥이 잡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탓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아직까지 지금 주대표 라이브에 참여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라이브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자 라이브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주대표 개인 번호 019 627-8706번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링크만 누르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최대한 많이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손실도 좀 피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7월 11일 날 주대표랑 같이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좀 끌고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4년 넘게 안내 드린 만큼 그리고 여태껏 이 타점에 대한 부분 틀린 적이 없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좀 주대표랑 같이 라이브를 좀 진행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최대한 좀 많이 챙겨가시길 좀 부탁드리고 정확한 건 우리가 바닥을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수 들어갈 거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주 대표가 여러분들께 짧게 공지 하나 좀 드릴 건데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 대표가 작년 재작일에 이어서 올해에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 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 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 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 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 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 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 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 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 대표가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 대표 개인 번호 010-62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 대표가 바로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 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에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 대표한테 이렇게 010-6227-8706번 주 대표 개인 번호로 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 대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